안녕하세요. 부자되는 금융심리, 금융상품편을 함께 알아볼 감사 이창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재테크의 기본은 저축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 저축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때요? 어떤 분들은 아, 요즘도 저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저축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왜 저축을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저축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장에 아, 저축은 뭔가 아, 이거 뭐 가장 수익률이 낮은 어떤 재테크 방법 아닌가요? 이런 반문을 하기도 하고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올해의 저축왕은 누구다라고 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죠? 거의 이런 거 안 하죠? 오히려 뭐 요즘 저축왕 하면은 뭔가 아, 저 사람은 뭐 돈도 잘 안 쓰고 뭐 이런 사람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은 오히려 뭐 구시대의 방법이다, 구시대의 재테크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좀 과격하게 아, 가장 어리석은 자산관리법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저축이 어리석은 방법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언제부턴가 기업의 자산 그리고 개인의 자산에 대한 어떤 구분 혹은 혼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뭐 개인이 어떤 내 재산을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재무상태가 어떤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거를 말할 때는 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개인의 자산 상태를 얘기하는데 기업의 자산 상태를 분석하는 식으로 개인을 분석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개인의 자산관리 방법으로 기업의 자산관리 방법으로 개인까지 자산관리하려는 네, 이런 어떤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긴가? 조금 혼동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과 개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러냐? 기업은 어떻죠? 생산을 위한 어떤 경제적인 주체죠. 근데 개인은 어때요? 소비와 생산을 같이 하고 있는 주로 소비를 하는 개체가 경제적인 주체가 개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라보는 건 달라야 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에 대한 자산평가 방법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고 체계화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개인에 대한 자산평가 방법은 네, 그닥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쓰던 방법을 그대로 개인한테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개인의 자산을 하는데 어떤 기업 평가 방법까지 쓴다.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떤 모습을 보느냐? 부채를 바라볼 때 굉장히 사뭇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부채는 자산일까요? 네, 너무 당연하게 어떤 분들은 당연히 이거 부채도 자산이야. 내 재산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어떤 분은 아니, 부채? 그 빚지는 거잖아. 그럼 나 자산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주의깊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는 자산 안에 들어가나요? 자, 이거는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네, 기업 측면에서는 부채도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내가 이 부채를 활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도구 중에 하나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부채는 자산 혹은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측면에서 볼게요. 부채는 자산인가요? 자,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한테 자, 부채도 자산입니다. 1억의 빚을 지면 당신의 재산이 1억 더 늘어나는 거고 당신이 소비할 수 있는 게 1억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의 부채는 생산을 위한 거예요? 소비를 위한 거예요? 소비를 위한 거죠. 자, 여기 좀 의문이 듭니다. 자, 기업이 부채를 만든다. 기업 입장에서 부채는 생산을 위한 도구라고 했죠. 개인 입장에서 부채는 뭐예요? 소비를 위한 어떤 도구? 글쎄요, 개인이 부채를 가지고 생산활동을 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어. 그냥 뭐 자영업자라든지 어떤 개인 창업자 혹은 크리에이터 등등등은 오히려 기업과 같이 부채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산 확장의 도구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더 많죠. 그래서 부채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자산이 너 자산이 이만큼 당신 자산이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죠? 라고 이렇게 부채도 자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대출을 많이 받아야지 절세 유리하다. 연말정산에 올려 유리하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써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는 거, 대출을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생산에 있는지 소비에 있는지에 따라서는 이게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자 만약에 부채가 생산을 위한 거라면 뭐 기업처럼 어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는 게 내가 더 나은 소비 혹은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다? 라고 보면은 어 글쎄요. 이거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테크를 하기 전에 어떤 게 가장 먼저 필요하냐면 빚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개인 측면에서 볼게요. 개인 측면에서 나에게서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부채라고 보는 게 맞고요. 개인 측면에서 내 안으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는 자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뭐 내가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은행에 투자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주식에 투자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건 생각보다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이윤이 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는 어떤가요? 자 뭐 주식 투자 혹은 뭐 그 예금이라든지 적금의 어떤 이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기도 하고 주식 투자는 이율이 불안정하죠. 근데 대출이자는 어때요? 거의 확실해요. 대부분 뭐 고정금리를 따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이자는 고정적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수익을 내는 거에 어떤 불확실성보다 내가 대출하는 거를 더 철저히 관리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재택을 한다거나 그럴 때 수익률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얼마만큼의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대출을 많이 받아서 대출이자로 매달 몇백씩을 쓰고 있는데 내가 수익을 몇십만원 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먼저 밑빠진 독, 내 독을 수리하고 나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먼저 관리를 하고 나서 이 독에 물을 채워야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빚이 과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축은 첫 번째 디딤돌입니다. 우리 흔히 투자라고 하면 투자는 수익률로 하는 거야. 수익률이 많은데 투자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투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필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손해보려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내가 어떤 주식에 넣거나 어떤 코인에 투자하거나 이러진 않죠. 내가 뭐 즐기려고 취미 삼아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는 수익을 얻어야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는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을 형성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나한테서 돈이 나가는 아웃을 줄이고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인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흔히 레버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채를 받는 것도 레버리지예요. 이거를 디딤돌 삼아서 더 많은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부채를 껴안는다. 내가 빚을 지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대출이자가 먼저 있겠죠. 나는 공짜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대가, 수수료든 대출이자든 이걸 먼저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만약에 이걸로 투자해서 어떤 수익을 낸다면 일단 그 이자만큼 벌어야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겠죠. 네, 이런 걸 꼭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대출받아서 투자한다. 이거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저축 요즘 시대에 누가 저축하나요?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축은 구시대적인 방법이다. 뭐 어떤 가상화폐라든지 다른 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저축한다라는 거는 좀 엄밀하게 말하면 나에게서 나가는 돈을 줄이고 들어오는 돈을 늘린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더 쉽게 표현 드릴게요. 자, 우리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아시죠? 그런데 독이 밑에가 깨졌어요. 그런데 물을 부어요. 어때요? 그 항아리에 물이 차나요? 안 차죠. 다 새어나가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돈을 모아야 돼요? 밑빠진 독을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새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겠죠. 그래야 물이 차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대출이 많고 부채를 많이 껴안고 투자를 한다. 이 자체보다는 이걸 많이 줄이고 나한테서 돈이 나가는 아웃을 줄이고 인을 늘린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저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베이스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저축을 우선으로 하고 나한테서 나가는 돈을 줄이고 그리고 돈을 차근차근 모은 상태에서 내 어떤 투자처를 찾는 거 그게 무엇보다 선행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